이분은 바로 꽃중년 연기판의 김평세 씨입니다. 우와. 우와, 대박. 우와, 대박. 머나먼 저 바다로 가면 찾을 수 있나 머나먼 저 하늘 위에는 잊지 않을까 멀리 떠나버린 그대여 저 하늘 위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 마오 멀리 떠나버렸네 머나먼 저 바다로 가면 찾을 수 있나 머나먼 저 하늘 위에는 빛이 안 을까 오, 잘하십니다. 배우셨어. 아우, 형님. 아우, 형님.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실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쉬웠네요. 쉰 목소리 김경선입니다. 네. 당신이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소한 자존사를 떠맡힐 수는 없잖아. 이건 상해죄고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야. 사사로운 일로 내 의원의 법도를 어길 셈인가? 모든 게 들통나버렸어. 간절한 부탁이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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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기쁩니다. 마지막으로 연애했을 때 삐삐를 제가 사준 기억이 나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